공병호 TV의 공병호 2월 24일자 동아일보에는 길진균 정치부 차장이 20대와 21대 총선을 둘러싼 관찰기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람보다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차이가 있겠지만 한 번 정도 현재를 점검해 볼 만큼 과치가 있는 관찰기이자 기록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총선입니다. 길진균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다. 당시 민주당은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진영의 분리라는 위기에 봉착해서 바로 김종인 카드를 성부서로 띄웠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쇄신공정을 앞세우며 총선을 진두지휘했다. 친노의 좌장 이해찬 의원과 정청례위원도 공천에서 배제되고 말았다. 당사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정청례위원을 살려내라고 아웃성을 쳤다. 당락을 결정한 정무적 판단은 정무적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다. 김종인 대표의 답변은 간결했다. 그런 정무적 판단이며 정무적 판단인 거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느냐? 물어보지 말라.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을 끊었다. 자위적 판단, 관심법도 신랄한 비판에 쏟았지만 그런 거침없는 행보와 간결한 답변으로 이를 정면돌파했고 차르라는 그런 거의 백일명이 더욱 공구해졌다. 칼같이 잘랐다는 이야기죠. 당시 민주당 공천은 당 구성원조차 놀라게 만든 김대표 리다십 총선 패배는 곧 2017년 대선 필패라는 신문 핵신들의 절박함이 결합해 빚어낸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결국 20대 총선은 변신을 꾀한 민주당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반면에 친박 공천과 옥세들고 나르시아 등 당내 공천 파동을 극복하지 못한 셰륜이당. 과거의 자유한국당은 이당으로 전략하고 말았다. 아주 지난 일이지만 의미심장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다시 길질균 정치부 차장은 이야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공천관리위원을 중심으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상시하게 실황중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판단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하셔서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자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길질균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은 칼렘의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투표일까지 부성원들의 절박함을 유지하고 이를 엮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잃지 않는 당이 마지막 성자가 되지 않을까?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생각해보는 일입니다. 길질균 정치부 차장의 관찰기는 정말 생각해볼 거리가 많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하나하나 경험지식이 축적되면서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인생사든 기업의 부침사든 국가의 흥망성대든 간에 개인과 구성원이 절박한 심정상태를 벗어나서 이완되고 방만한 그런 마음상태에 빠지게 되면 결국 패배를 맛보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긴장을 관리하는 능력, 이른바 긴장관리 능력이 무척 중요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고 시대가 던지는 도전과제를 적절히 재해석해서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패배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공유할 수 있어야 승리의 월계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총순에서도 끝까지 누가 더 절박하게 움직이는가는 점이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시대에 무관하게 삶을 관통하는 지혜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